정철동 LG노텍 사장이 일회용품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LG노텍은 11일정 사장이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챌린지는 환경부가 시작한 캠페인으로 일회용품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의미하는 포즈로 사진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 사장은 그동안 사회적 책임 강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SG 경영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지난해 CEO 레터를 통해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과 텀블러 사용생활화 등을 언급하며 임직원 실천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페이퍼리스를 실행하며 종이 사용도 대폭 줄였습니다. 제품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도 지난해부터 포장제 3R을 시행하는 등 자원 감축과 순환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선도기업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고 구미와 평택 광주사업장 폐기물 매립제로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정철동 사장은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